위드 코로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약 방역체계 전환 기준 이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10월 10월 중순이면 될 것이다. 10월 말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11월 초에는 위드 코로나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로드맵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사 기자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내일이 마지막 거기서 결정된 게 다음 달 초부터 위드 코로나 쉽게 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걸 앞두고 내일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는 내일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6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는데 그걸 8명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영업시간도 10시가 아닌 12시까지로 자정까지로 저녁 10시간인 자정까지로 더 시간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지금 안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달 말까지도 어쨌든 확장세가 더 커지지 않으면 다음 달 초부터 일상회복의 첫 단계로서 어쨌든 거리 두기를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네. 어제 위드 코로나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 자문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 이날 참석한 김부겸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날 참석한 김부겸 총리의 발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